안녕하세요 음악가 미술입니다. 오늘은 19세기 프랑스 화가 밀레의 인생과 그의 작품 중에 이삭 줍는 여인디라는 작품을 소개하겠습니다. 밀레는 1814년 프랑스 누르망디 구르시에서 태어납니다. 밀레가 자라면서 그림에 재능이 있다는 것을 안 아버지는 밀레 19살에 화가 폴 디미슐에게 그림을 배우게 해줍니다. 21살에는 화가 랑굴로아에게도 배우게 됩니다. 24살에 밀레의 재능을 인정한 지인들이 장학금을 주어 파리로 오게 되고 밀레는 국립미술학교 에콜데보자루에 들어가게 됩니다. 1840년 26살 밀레의 작품이 파리 살롱에 전시되어집니다. 그 이후 밀레는 셀브루에 와서 초성화를 그리게 됩니다. 다음 해에는 폴리라는 여성과 결혼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내 폴리는 얼마 안 있어 폐병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1847년의 파리 살롱에서 성공적인 전시회를 갖게 됩니다. 그 시기부터 화가로수의 명성을 얻기 시작합니다. 밀레는 1849년 파리의 콜레라가 유행하자 파리 근교인 바르비종으로 주거지를 옮겼고 본격적인 농민 화가로서 전원풍경을 사실적으로 그리게 됩니다. 이렇게 바르비종을 중심으로 사실적 전원풍경을 그렸던 화가들을 바르비종파라 합니다. 바르비종에 화가들이 많이 몰릴 때는 300가구 중 150가구가 화가들이었다고 합니다. 1853년에는 까뜨린과 두번째 결혼을 하였고 9명의 자녀를 두게 됩니다. 밀레는 1850년부터 전성기에 접어들었고 말란에는 경제적으로 안정적으로 살았습니다. 1868년 국가로부터 레지용 도네르 훈장을 받았고 1875년에 61세 나이로 운명하였습니다. 이 그림은 밀레가 바르비종에 있을 당시 저물어가는 노을빛 아래 드넓은 들판에서 땅에 떨어진 이삭을 줍는 아낙네들의 모습을 담은 그림으로 만종과 더불어 밀레를 대표하는 작품입니다. 그림 왼쪽 뒤에는 수확한 집단을 수레에 싣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그 옆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말탄 지주가 사람들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말탄 사람 뒤로는 곡식 창고가 보입니다. 밀레는 곡식을 수확하는 사람들을 주인공으로 하지 않았고 그보다 더 천한 일을 하는 이삭을 줍는 가난한 여인들을 주인공으로 그렸습니다. 옛날부터 추수가 끝난 뒤에 이삭을 줍고 다니는 사람은 자신의 농지가 없어서 주운 이삭으로 배를 채워야 하는 최하층 빈민이었습니다. 추수 때 땅에 떨어진 이삭은 이런 사람들을 위해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고대부터 전해지는 일종의 자선이었습니다. 그러니 밀레의 그림 속 여인들은 자기 밭에서 이삭을 줍는 것이 아니라 남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가난한 여성들입니다. 맨 왼쪽 여성은 허리가 아파오는지 한 손은 등에 얹고 한 손으로 이제 막 이삭을 주우려고 합니다. 가운데 여성은 이삭을 줍고 있는 동작입니다. 오른쪽 여성은 허리를 펴고 새로운 이삭을 찾고 있습니다. 이삭을 줍는 여인들의 옷차림에서도 가난한 여성들이라는 것을 쉽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옷은 낡고 손은 거칠고 상처를 입은 듯합니다. 당시 프랑스 사회는 정치적으로 혼란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기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추수하는 과정에서 들판에 떨어진 이삭이라도 주워서 가족들의 음식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 작품에서는 이삭을 줍고 있는 여인들에게 빛을 이용하여 마치 영웅과 같은 구도와 조화를 이루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맨 왼쪽 여성의 두고는 파란색, 가운데 여성은 빨간색, 오른쪽 여성은 노란색입니다. 바로 프랑스 혁명의 정치인 자유평등 박애를 나타낸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당시 비평가들은 농민 생활을 이렇게 사실적으로 묘사한 밀레의 그림을 불편하게 여겼습니다. 이삭 줍는 여인들 너머로 추수한 곡식이 황금빛을 내며 풍요롭게 쌓아있고 그것을 분주히 나르는 일꾼들과 그들을 감독하는 말탄 지주가 보이는 것이 비평가들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이 조용함에서도 드라마틱한 대조야말로 빈부의 격차를 고발하고 농민과 노동자를 안목적으로 선동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밀레를 사회주의자로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밀레는 살아생전에 나의 그림은 정치적으로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이야기했으며 밀레는 자신이 직접 체험한 농민의 고된 생활을 현실 그대로 그림으로 담아내고자 했다 합니다. 밀레는 사회에서 위면받았던 사람들을 지극히 겸손하면서 아름답고 숭고하게 담아냈습니다. 오늘은 밀레의 인생과 작품을 만나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